어머니, 저희 돈이 없어서 얼만지 알려주셔야 되실까? 돈이? 바뀌지 마시고 얼마씩이... 돈이 없다, 형. 빨리 줘, 이렇게. 소라는 우리가 원가로 파는 거 우리가 이건 하면 2천 원, 소라는. 하나, 하나. 킬로다. 킬로다. 이 해삼은 요새는 귀하니까 바다에서부터 3만 원, 2킬로에. 3만 원? 2킬로에. 2킬로에. 그러면 우리가? 주심동, 그냥 1킬로. 1킬로 먹겠습니다. 한 접시에 이렇게 주시면 그냥 먹겠습니다. 1킬로 한다고? 이 소개는 지금. 먹으러 먹으러 가자. 아이고, 돼지 마실래, 이거 맛 봐야지. 야,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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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아. 많이 안 줘도 돼집이 이 정도 완벽하다 싶어. 한입 먹어야지. 그냥 앉아, 앉아. 일단 먹자,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으라이. 예, 예. 먹자비. 네. 오늘 이렇게 젤도에 온 것도. 예. 우리도 만났지만 우리도 아들들 만난 거 정말 기쁘다. 아하. 다음에도 젤도 오면 이 학위에 찾아와. 네. 소라도 사먹고 해선도 사먹고. 이리 오면 어머니 만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아, 이거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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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재밌다. 방치 해본 걸 바로 잡는 거. 이거 먹었다, 먹으러? 이거 먹을래. 나도 먹었어. 홍신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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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네. 아참, 아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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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맛있어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불러요. 불러요. 어우, 안 딱딱해. 우와. 우와. 와우. 환자들도 해선도 많이 먹었고. 야, 야. 와우. 맛있지? 야, 이 집이 없으니까. 맛있지, 맛있지. 나한테 120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하하. 어머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얼마 없어요. 야, 1kg만 주세요, 1kg만. 제발. 야, 나는 원래 해선 안 먹으면 되게 맛있어. 맛있죠? 이게 원래 진짜 해선이에요. 우와. 이거 성게 젓가락으로. 아, 성게. 아직도 얘가 아래 확 찾아났네. 아, 저는 이제 6월 중순 돼야 시작할 거구나. 오늘 많이 해와도 이거 안 되니까. 와, 향이 너무 좋다.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 그럼.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우와. 돈 많이 없음, 돈. 이제 그만, 그만 주시면 돼요. 그만 주세요. 와, 진짜. 아, 진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이제 50년은 했죠? 50년은 했죠? 우와. 네? 우리 아들이 지금 41년이니까 내가 50년은 한 거 같아. 아, 아들이랑 저랑 동갑이 집에. 이게 뭐야. 무슨 사질냐? 무슨 사질냐? 무슨 사질냐? 원래 황대성 님이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건 다 안 되던데. 이건 뭐예요? 혜진다. 그건. 여기서 일부러 보자, 그냥. 야, 이거. 내가. 해산 먹으면서. 10분 남았는데. 응. 야, 여기서 들기다. 하면 끝이야. 채우자. 야, 이러면서 많이 먹자. 혹시 안 줄 수 있으니까. 우와. 우와. 그러면 저희가 얼마 드려야 됩니까? 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비. 계산을 하여 얼마나 받을 거게, 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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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전 재산 다 들이자유. 그래, 첨. 이거 지내면 괜찮을 수 없는데 뭐. 야, 개. 편하게 말씀하시봉. 15,000원만 주고, 해산은. 저 싸게 준한 원가로 준한. 수소라도 그러면. 수소라도 그냥 15,000원만 주고. 아. 아. 성게도 먹었잖아요. 아니, 성게는. 이거 맛배기만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아, 이렇게 한다. 나중에 알 찰 때 와서 먹자고요. 먹자. 얼마, 얼마. 얼마. 그건 한 3만원만 주고. 아, 맞아요. 아니. 그냥 막 주고 싶은데. 그냥 들여싶는 것도 좋게 많은 게. 좀 딱히 말해라. 그냥 싸게 주는 거야. 아. 그러면 5만원 드림둥. 아, 5만원 주면 더 고맙준이네. 아, 어머. 고맙준이네. 아, 우리 다 고맙준이. 굉장히 잘 먹으셨는데. 아, 고맙준이네. 아, 고맙준이네. 이거 돈 하영 거릇지요. 아, 고맙준이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잘했어 와우 잘했어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빨라 너무 멋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길 역해 와요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고 또 너무 훈훈하고 또 어머님들하고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있나 이 게임에 게임이 사실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여기서 어머님들한테 근데 그냥 초라 먹고 아니 계시까? 하고 가기는 좀 너무 예의 없었지요.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미안하더라고 아까. 왜냐하면 뭐... 저희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돈 드리면 돼요? 어떻게? 네 일단 일 몰 시간이 지금 경과해서 네 오늘 하루 살기 미션은 아쉽게 실패로 끝났고요. 네 뭐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까지 해녀분들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베이스 캠프 들어가서 정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밖에서 혼내기 그러니까 들어가서 혼내기라는 거 같아. 토론 금지 있으니까. 사람들 보실까? 내가 보니까 가지비, 가지비. 가자. 가자. 네 오늘의 잠자리 복부의 복은요. 제주삼종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주삼종 경기인가? 제주삼종. 아이고 커섬 굽게 희노하시니 이게 서머 바닥에 관한 낙섬어지만 아이고 이거 베트륨도 됩니까? 베트륨도 됩니까? 김두기 지금이요! 김두기야 지금이요! 자, 퐈어! 아니, 이거 Action Gold 밟으라고 잡았을까? 아봐! 우와! 이야! 잡았다? 아! 저리에 깨물어, 깨물어! 으아! 우와 일어나자마자 이걸 타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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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에! 으아! 으아! 아아악!